대전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. 뼈약볕 아래 일하던 노동자들이 쉬는 시간 휴게실에서 잠시 땀을 식힙니다. 어지러움을 느낀 노동자는 보건실로 이동해 혈압을 재고 침대에서 안정을 취합니다. 휴식 시간을 주도록 해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근로자분들께 전해질 음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. 두통, 구토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건강관리실에서... 대전과 세종, 충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논산이 33.7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3도를 넘겼습니다. 무더운 성질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으면서 불볕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겠고, 밤사이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도 계속되겠습니다. 당분간 강한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면서 매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. 올 들어 대전과 세종, 충남 지역에서 100명이 넘는 온열질 환자가 발생했는데, 이 가운데 4분의 1이 장마가 끝난 뒤인 지난 나흘 사이 집중됐습니다. 특히 지난 주말, 서천에서 밭일하던 90대와 벌초하던 60대가 각각 온열 질환으로 숨지는 등 전국적으로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. 질병관리청은 폭염 시 물을 자주 마시고, 한낮에는 농사일이나 바깥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.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.